정치권이 오빠가 누구냐로 설전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부르냐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눌게요.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김 여사가 뭐라고 부르는 걸 들으신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다른 상황이지만은 제 두 눈으로 두 귀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지칭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SNS에 장혜찬 씨 대통령께 물어보고 방송해라. 코가 자꾸 길어진다고 했어요. 코가 자꾸 자꾸 길어진다. 장 소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통화를 직접 하셨잖아요. 네. 명태균 씨랑 통화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오빠 누구예요? 그랬더니 친오빠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걸로 이제 본인의 대답을 다 한 것 같고 몇몇 방송에서는 오빠가 맞아요 했다가 아니에요. 친오빠예요. 또 농담이에요. 그랬다가 이제는 기억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인지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한테는 친오빠겠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뭐 tv조선 다르고 뭐 cbs 다르고 뭐 그래서 이 명태균 씨도 오락가락 하니까 본인도 이제 감당이 안 되거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같은데 그 이준석 의원 저거 이제 백분 토론 나와서 얘기를 한 거 전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만났다라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거기에서 그때 만났을 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오빠 오빠가 뭘 안다고 대표님 하는 말씀 좀 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워딩 대충 이런 거예요. 대충 이런 거. 뭐 지금 카톡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카톡이 오빠가 뭐 누군지 친오빠인지 석열이 오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빠라고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장해찬이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 사람이 있는데 이거 이 얘기를 그리고 제가 한 2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에서 최근에 들은 얘기가 아니고 장성철 소장님이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진짜 잘하는. 뭐라 알아요. 이 오빠 이 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존경하는 문화일보 이혼종 논설위원께서 왜 괜히 장해찬 씨를 인간말종이라고 했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뭐 오빠도 오빠고 지금 사실 명태균 씨가 내가 공적 대화 보여줄까 사적 대화라고 하니까 내가 공적 대화 보여줄까 나 체리 따봉 한 4, 50개 봐봤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sns에 정해졌어요. 사라졌죠. 김재원 최고랑 세트로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휴전 상태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했을 때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욕을 상당히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해명들에 대해서 아니 무슨 터무니없다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했고 뭐 6개월 동안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 스피커폰 다 공개하면 되겠네요. 막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좀 사태를 좀 악화시키는 거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태균 씨도 사람이라서 되게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좀 작전 타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기자들 전화도 안 받고 지금 페이스북에 본인 의견도 표명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불안하겠죠. 당연히. 불안하고 오늘 이제 언론 보도 보면 검찰이 강혜경 씨 김영선 의원실에 있었던 그 강혜경 씨 제보자가 검찰에 제출한 4천 개 음성 파일. 이거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 창원지검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그거 들여다보고 명태균 이제 너 구속시킬 거야. 약간 저는 이런 시그널로 보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을 본인이 알겠죠. 지금. 그래서 그동안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일종의 이런 미치광이 전략 매드맨 전략으로 막 이렇게 우왕좌왕 자충우돌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한 건데 숨구르기에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이거에 좀 두려울 겁니다. 명태균 씨가 이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명태균 씨가 이 문자를 공개를 한 거는 사실은 딱 그날 뭐가 있었냐면은 본인의 여론조사 의혹 조작 조작 의혹이 딱 뉴스토마토하고 노컷뉴스에서 보도되고 지금 금방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묻혔어요. 이 오빠 논쟁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중한지. 이게 뭐 어느 오빠든 친오빠든 뭐 석여류 오빠든 그게 무엇이 중한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뤄봐야 되는데 너무 이제 물론 이거 안 다룰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다루지만은 이제 손가락을 보기보다는 다뤄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그날 보면은 30분 만에 언론 공지라고 나왔잖아요. 이게 보도가 되고 30분 만에 대통령실에서 언론 공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에는 익명의 관계자가 보통 이거를 해명을 했는데 언론들한테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니까 바로 잡을게 라고 언론 공지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로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사한테 물어봤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사가 친오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공지해가지고 30분 만에 신속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거 몰라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소위 말해서 뒷담화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명구스러우니까 이거를 친오빠라고 한 것인지 정말 친오빠인지도 모르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대통령실의 실은 신뢰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의 영역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해명을 해도 용산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 친한계들도 김종혁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도 이거 누가 믿겠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단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명태균하고 두 번밖에 안 만났다라고 했는데 바로 거짓말인 게 바로 소위 말해서 뽀록이 났잖아요. 하루 만에 김종인 박완수 그리고 김영성 그리고 이준석하고도 두 번 이렇게 하면 최소 네 번이나 다섯 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못 갈 거짓말을 이미 해가지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저는 뼈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해명을 해도 정말 실제 진실을 얘기를 해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상황.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거를 컨트롤할 수 이 상황을 전국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더 나쁜 상황으로 이제 더 진전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야당이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김진우 씨 그리고 명태균 씨를 이제 국정감사 증료를 요청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친오빠라고 하니까 그럼 친오빠는 어떤 사람이었지 라고 주목이 갑자기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김진우 씨가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인데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직을 본격화하기 전에 일종의 외곽지원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좀 이 오빠라는 사람이 전방위적으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다녔다. 그래서 좀 넘친다는 소리도 들렸고 우려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구슬수가 많았죠.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러니까 좀 분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된 후에 이 친오빠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 되기 전에 친인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것까지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대통령과의 사적 지위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인사에 개입했다라든지 이권에 개입했다라든지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아직 그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좀 비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오빠가 이 오빠든 저 오빠든 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 문제가 있죠. 아무리 저희 친오빠라고 하도 뭐 철이 없고 무식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좀 품위 있게. 그런데 저희 오빠가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명선생님 정말 많이 아시니까 저희들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많이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맞지 무식하고 철이 없고 지가 뭐라 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부인이 공적인 지위는 없지만 대통령 곁에 있는 가장 영향력이 큰 조언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을 했다. 아니면 자기 오빠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제 봐봐요. 대통령이 뭐 아니면 그 가족들이 뭘 한다고 하면 지들이 뭘 알아서 그러지. 아이고 철이 없는데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조롱과 비아냥의 먹잇감을 스스로 제공했잖아요. 잘못했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이게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뭐 이거는 언어습관이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비판할 수 있어도 그게 뭐 공식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사람 보는 눈이 너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얘기만 했다 하면 다 폭로되거나 다 뒤통수 맞거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식 라인은 신뢰하지 않고 지금 모든 사다리 나는 게 명태균도 포함해서 다 이런 거잖아요. 좀 자중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제는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은 거고 본인이 사실은 이게 진짜 억울했어요. 친오빠한테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예전에 서울의 소리에서 이명수랑 통화하면서 이명숙 씨랑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 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 인물이 좋나 힘이 세나 배 튀어나오고 코 골고 많이 쳐먹고 방구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이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그때 김순덕의 도발 동아일보 칼럼에 이 전문이 그대로 실렸어요. 그래서 윤석열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였나 이게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이런 얘기를 전에 안 했으면 설마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겠어 뭐 이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보다 약하구만. 그때는 이제 방구 뿡뿡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이게 도대체 좀. 그러니까 남편 다 흉 보잖아요 부인들이. 제 와이브도 제 흉 본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걸 좀 가려서 해라 진짜 이런 얘기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오빠는 그때 윤석열 후보 초반기에 일정 관리했어요 그때. 그래서 기자들이 이 오빠 김진우 씨 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했는데 생각보다 젠틀하게 전화를 잘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한테 전화를 많이 오는 거를 매우 즐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심 받으면 굉장히 막 들뜨고 이런 게 있어요. 언론병이 그러니까 기자병이 든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일곱 번째 전화네 뭐 이런 얘기도 기자들한테 하면서 뭐 굉장히 즐겨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약간 월권 논란이 계속 생기면서 이제 그리고 관저 논란이 생기면서 연락이 다 끊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곤란한 처지에 조금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뭔가 일정을 관리한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건 다른 거가 좀 있으면 그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채널A가 보도를 했는데 이제 과거 인터뷰죠. 지난 4일 인터뷰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오빠는 나한테 야단 맞아서 전화도 못한다. 김여사 오빠한테 매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좀 증언이 달리는 게 뭐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가 사귄공 같다. 저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멀리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김진우 씨랑 친한 서모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김진우 씨가 친한 서모 서모욱 변호사.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뭐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